1주일에 딱 한 번 어드바이저의 실제 계좌를 엿보고 있습니다. MTNW 박진성 어드바이저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으로 시장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월요일이기도 하니까 지수가 3300에서 버티긴 했는데 과연 이거를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서 강하게 오를지는 의문이 남는 월요일이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은 저희가 계속 방향을 위로 봐야죠. 위나 옆으로 봐야지 아래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되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방향은 옆이나 위다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아시겠지만 오르는 종목만 오릅니다. 오르는 종목이 또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이런 장이기 때문에 종목이 상당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아마 이러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은 이렇게 지수가 고점이 있을수록 종목이 슬림화되기 때문에 지금 지수 올랐다고 종목이 올랐다고 또 너무 고점이 비싸 보인다고 이런 종목을 피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들 좀 잘 압축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십니다. 네. 우리 위원님 압축 매매를 해서 또 수익을 내오셨다고 하니까 한 주간 어떤 종목을 매매를 활발히 하셨는지 함께 실계자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 봤더니 설임바이오를 12%로 수익실현을 하셨고요. 대유플러스는 10.5%의 수익실현 마지막으로 대원전선도 하셨네요. 13.2% 수익실현을 보셨습니다. 일단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짧게 짧게 끊어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있어서 시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3월, 4월 달에는 포트폴리오 매매 종목 한 10개로 압축해서 그걸로 계속 매매를 해왔거든요. 대형주 매매하셨죠? 네. 그로부터 하고 저희 중소형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매매를 물론 끌고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로 수익을 줄 때 챙기는 전략 이게 상당히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특히 물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힘이 있고 시장에서 주된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끌고 가면서 단기, 사실은 중장기 다 할 수 있는 힘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실 제가 2천원 대 주식은 잘 매매를 사실은 안 하는데 대유플러스 이 종목은 매매를 했습니다. 했고 상당히 좋은 의미. 여러 번 사실은 매수계가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 번 좋은 계가 한 2주 사이에 좋은 계가 여러 번 왔었고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유, 위니아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냉동고 수출 인증 획득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전기차 충전기 재소사죠. 시그넷 EV라고 이 회사 말 그대로 충전기 판매에 대해서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콜드체인 관련주, 또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정확히는 충전기죠.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저번주에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시그넷 E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급속 충전기, 최대 시장이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바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뉴스 강도가 강하죠. 뉴스 강도가 강합니다. 비중이 작은 모르겠지만 비중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50% 넘기 때문에 그런 강한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뉴스 강도가 좀 강한 편에 속하고요. 초조 냉동고죠. 메디박스도 FDA 사전 승인이 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국내에서도 수출 인증 획득을 하면서 수출 인증이 중요한데요. 이게 개인 분들이 메디박스를 사서 코로나 백신 관련 이런 것들을 집에서 보관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수출 인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면서 하나 구매하시려고요? 동료 없어요. 아무튼 수출 인증이 나야죠. 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제품이. 그런데 아무튼 수출 인증이 나야죠.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종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고 가고 차트를 보신다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랐고 그리고 단기간에 오른 거죠. 오른 다음에 고점에서 불과 13%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주식이라면 이런 주식입니다. 1,000원대 주식이라고 무조건 저희가 저가주다 이렇게 선입가를 가지시는 것보다는 주가라는 게 급등 나옵니다. 또 급락 나옵니다. 그럼 저점과 고점에 거의 반토막 나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시장에. 그런데 이런 종류 대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심하시겠지만 1,000원대 주식이지만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아직 고점에서 13%. 양호한 조종이죠. 이런 조종은 상당히 종목이. 그래서 양호한 조종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좀 화려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주 좋은 수익 계열을 계속 줬는데요. 장이 열리면 항상 상승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항상 좋은 수익을 줬는데요. 이번 주는 약간 오늘 시작이 됐지만 역시 모든 종목이 쉬어가는 국면이 있죠. 그래서 대우플러스 쉬어가는 국면을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도 다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좀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수익을 줄 때 확실하게 챙기신 전략 이런 전략이 또 중요해 보이십니다. 양호한 조정이긴 한데 수익 줄 때 챙기자 정도로 한번 전략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서림바이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종목을 조금 애정하시는 집에 직접 진짜 그 냉장고 있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서림바이오 12% 수익 보고 실현을 하셨는데 이거 또 힘이 센 종목인가요? 아까 말씀한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 관련주들 모든 백신 관련주들에서 온도를 자유롭게 영상부터 영하 초저온까지 가능한 냉동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 보이고요. 어떠한 백신을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서림바이오 이 종목은 코로나 백신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사실은 저번주죠. 저번주 세 번의 매수계가 사실 왔던 종목입니다. 세 번의 매수계가 왔던 종목이고요. 상당히 종목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저번주 세 번의 매수계가 와서 세 번 다 사실은 좋은 수익을 구간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인도에서 시작한 델타 변이 그게 부분이 영국발 알파 변이 보다도 전파력이 60% 강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 사이 뉴스 보더라도 호주인가요? 호주에도 이미 다시 휴지 매장 보면 휴지가 텅텅 비어있고 휴지 매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델타 변이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백신 관련주들이 상세를 보일 거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그런데 이 회사는 mRNA 합성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mRNA 백신 관련해서 위탁 생산 시에 바로 이 서비스가 사용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면 입이 아플 만큼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관련 기업들 한번 조사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한국 위탁 생산을 확대해서 아예 그냥 한국에 투자를 해서 이런 백신에 대해서 생산을 검토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장주는 계속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 종목은 저희가 바이오주 하면 혹시 이 기업 적자 기업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기업은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90% 증가 아무튼 순이익도 41% 증가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 이 종목은 한번 주봉차트로 보시면 주봉차트로 보시면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280%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백신,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된 주를 보면 상승폭이 이렇게 상당히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본다면 아직도 사실은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또 바닥을 잡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급등락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많이 내려와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약간 박스꺼 매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아래. 그래서 그런 매매 대응하시면 이 종목도 박스꺼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위로 아래로 지금 쫙 갇혀있는 모습 보이는데 이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는 유효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이 지난주 쌍두마체를 울리면서 올라가는 와중에 또 잡으셔가지고 대원전선을 13.2% 수익 실현하셨거든요. 이거 전선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힘이 살아있나요? 이게 좀 제가 요새 종목별로 이제 각계전투 각계전투 아세요? 뭘까요? 아니요.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군대 연구예요. 군대 연구니까 모르실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각계전투 장기입니다. 각 테마별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전선주 하면 많은 분들이 대한전선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차트를 보시면 나중에 아실 겁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 오늘도 대한전선은 한 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원전선 3%, 대원전선 약 1%의 상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한전선 차트를 놓고 보면 저점과 고점, 급등이 시작된 저점이 있습니다. 고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정확히 반토막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앵커분이 대한전선을 말씀하셨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한전선이 과연 저희가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인가 나쁜 주식인가를 놓고 본다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대원전선을 놓고 보겠습니다. 여전히 고점에서 불가 15% 하락. 주가는 꾸준한... 이건 1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아무튼 당연하죠. 이게 친구가 갔기 때문에 주봉과 일봉과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조종을 보였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한 14%의 양호한 조종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종목을 선정할 때 남들이 다... 우리가 꽃길이죠. 꽃길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많은 언론에도 희자가 되고 회자가 되고 이런 종목 꽃길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대장주는 저는 대원전선이 아닙니다. 저는 대원전선을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대원전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 하자도 당장 결과가 대원전선, 대원전선 이렇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점에서 대원전선 40%가 밀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물론 상승폭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조종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원전선 이 종목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안이냐 대원이냐 고민하신 분들은 대원 쪽으로 한번 또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전에 먹거리 관련 줄 좋아하시더니 요즘 코로나19 관련 종목으로 좀 미시는 것 같은데 프로스테믹스를 유망주로 들고 오셨네요. 저는 사실 종목을 민낭기보다는 발굴이 되면 황금산 종목으로 발굴이 되면 그게 나중에 보면 뉴스가 연관이 돼 있다. 아니요. 맞는, 같은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시고. 프로스테믹스입니다. 이 종목 제가 사실은 요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좀 아래쪽으로 올라왔네요. 제가 좀 전에 올 때까지 하더라도 한 4%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시간 계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있고요. 또 정치인 테마주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죠. 코로나 치료제 악템나. 이게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그 뉴스로 지난 주 후반 강세를 보였고요. 동시에 정치인 테마주와도 얽혔습니다. 그래서 양대, 요즘 가장 강한 테마죠. 코로나 관련, 또 정치인 관련. 그래서 주가가 상세가 나왔고 오늘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래쪽으로 달고 올라왔네요. 제가 오는 도중에. 그래서 한 1% 양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에 짧게 말씀드리면 좀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오랜 시간 정말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밴드 3,700원과 3,900원 사이 매수 좋아 보이시고요. 목표주가 4,800원, 손절가 3,400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테마 양대상맥은 다 끌어다니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프로스테믹스까지 저희 이야기 나눠봤고요. MTNW 박진섭 어드바이저를 끝으로 저희 2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